동순교회 옹달쌤 도서관이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도서대출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도서대출 방법으로 미리 신청한 책을 도서관 앞에 마련한 대출함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도서관 기획팀장인 김태훈 집사는 지역도서관이 휴관한 상태라 집에 머무는 아이들이 책을 읽기 어려웠다며 책을 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